이지아의 비하인드 렛츠 겟잇 안녕하세요 이거 봤어? 언니 고맙네 귀여워요 아 그거 들어보는데 칠쌍둥이 사서 칠쌍둥이 사서 봤지 월년이 화년이 몸년이 몸년이 그럼 좋겠다 내가 일곱 마리가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한 명은 저기 가서 뭐 시키고 여기 와서 촬영하고 한 명은 저기 드라마 찍고 있고 이러면 좋겠다 수련이 로맨 수련을 볼 수 있으세요 로맨 수련을 보실 수 있으신 분 수건과 단수 두 남자의 사이에서 감독님한테도 얘기했어요 골 입맞춤 이런 거 안하겠다 제대로 로맨 수련이 가족들은 일요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